A가 B를 숨겼다 뒤에 있는 장소가 나와요 예를 들어 정자이짜리 정자이짜리 집에 숨다 정자이처리 정자이처리 차에 숨다 만약에 사람과 물건 들어가면 항상 A가 B 정자이오띠 이렇게 표현해요 A가 B 정자이오띠 A는 사람, B는 물건 어디는 그냥 장소, 위치, 자리 놓으면 돼요 누구 어떤 물건 어디에 숨다 예를 들어 난 요새를 화풍 밑에 숨겼다 제제 바치엔 정자이재허리 제제 바치엔 정자이재허리 언니는 동물 신발 박스에 숨겼다 아빠는 담배를 내 체카방에 숨겼다 다음 문장 같이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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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바 르집은 창자이 초티리 워바 르집은 창자이 초티리 나는 이 계장을 소랍에 숨겼다 누구? 바? 어떤 물건 창자이 어디? 이해하셨나요? 잘 이용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짜잔